1분 코디 오늘은 양말 코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, 페이크 삭스 로퍼의 어중간한 발목 양말은 높! 발목 양말 대신 페이크 삭스를 신어보세요 양말 하나만으로 깔끔함 업!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는 덤! 두 번째, 양말 포인트 어딘가 밋밋한 느낌이 든다면 무채색 양말 대신 튀는 컬러의 양말을 신어보세요 양말 하나로 힙지수 업그레이드! 심심한 코디는 이제 안녕! 세 번째, 톤 맞추기 바지와 톤이 다른 양말은 어색해요 상하이와 비슷한 톤으로 신어보세요 안정감 있는 코디 완성! 스타일링이 어렵다면 깔맞춤이 답! 네 번째, 조거 팬츠 연출 트랙 팬츠 색다르게 입고 싶다면? 밑단을 뒤로 가게 접은 후 양말에 넣어 연출해보세요 트랙 팬츠가 조거 팬츠가 되는 마법! 조거 팬츠 사지 말고 넣어 입어요 1분 코디, 오늘의 팁은 어떠셨나요? 보고 싶은 컨텐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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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